요 작은 놈을 단순히 작은 고추라고 무시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무시하지마.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스트리밍 영상을 즐기면서 자이든 타이든 반강제적으로 집돌이 집순이가 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코로. 와이파이만 연결되는 어떤 제품에서든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집에 있는 스마트 TV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텔레비전이 스마트 TV가 아니거나 또는 이런 휴대용 모니터 등을 이용하는 분이시라면 HDMI 입력을 통해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크롬캐스트와 같은 캐스팅 제품이 필수적인데요. OTT 서비스 플랫폼이 정말 다양한 만큼 이러한 캐스팅 제품에도 구글의 크롬캐스트, 샤오미의 밑박스, 북미 지역에서 가성비로 유명한 로쿠의 스트리밍 스틱 제품군 안드로이드 TV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쉴드 TV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로 넘쳐납니다. 끝판왕인 엔비디아의 쉴드 TV는 가장 성능이 좋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비싼 가격대는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가성비, 가성비 이번에는 쉴드 TV보다는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OTT 시장에 또 다른 강자로 군림하며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아마존에서 만든 나름 저렴한 캐스팅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파이어스틱 4K와 파이어티비 큐브인데요.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으면서 다른 듯 다르지 않은 이 두 제품을 서로 비교해가며 아마존의 캐스팅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과연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똑똑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우선 지원되는 해상도와 관련해서 39.99달러인 파이어스틱은 FHD 해상도까지만 지원하지만 49.99달러인 파이어스틱 4K와 119.99달러인 파이어티비 큐브는 4K UHD 해상도까지 지원합니다. FHD까지 지원하는 파이어스틱이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 파이어스틱 4K가 하드웨어적으로 더 좋은 사양이기 때문에 4K를 지원하는 TV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되도록이면 만원정도를 더 추가하셔서 안정적인 파이어스틱 4K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주 할인도 하는 편이니 그때를 노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어스틱 4K는 1.7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에 1.5GB 램, 8GB 내장 메모리를 파이어티비 큐브는 2.2GHz 쿼드코어와 1.9GHz 듀얼코어를 합친 헥사코어 프로세서에 2GB 램, 16GB의 기본 저장 공간을 채용해서 파이어스틱, 파이어스틱 4K, 파이어티비 큐브의 순으로 성능이 좋아져서 쾌적하고 버벅임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어스틱과 파이어 큐브의 특징은 안드로이드 기반이면서 아마존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파이어 OS를 탑재했다는 것인데요. 실드TV나 사오미 밑박스와 같은 안드로이드 TV처럼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따로 없어서 독자적인 아마존 앱스토어를 이용해야 하므로 아마존 앱스토어 내에 없는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APK 파일을 설치해야 하거나 APK 파일을 설치하더라도 호환되지 않는 앱이 굉장히 많다는 점은 큰 단점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필요 없이 단순히 유튜브나 넷플릭스 정도만 이용하는 분이시라면 USB로 전원을 연결하고 HDMI 단자에 이 작고 가벼운 스틱을 꽂는 것만으로 49.99달러의 저렴한 가격에 4K UHD 화질의 영상을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리모콘도 기본으로 제공되므로 원하는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일일이 조작해야만 했던 크롬캐스트와는 달리 쉽고 편하게 화면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캐스팅 제품에서 리모콘이 있고 없고 있고 없고의 차이는 기존의 크롬캐스트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리모콘만의 그 편리함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기본 제공되는 이 리모콘은 텔레비전과 연동해서 전원을 켜고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어 TV 리모콘이 없더라도 이 리모콘 하나로 편리하게 화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 앱의 지원을 제외해서 아마존 실크와 같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유튜브 영상을 봐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유튜브 앱을 정상적으로 지원해서 유튜브 앱의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변경만 하시면 한글 메뉴의 사용과 함께 한글을 통한 영상의 검색도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슬드TV와는 달리 크기도 작고 가벼워서 리모콘과 이 본체만 들고 다닌다면 출장 가실 때나 여행 가실 때 와이파이가 연결된 곳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파이어 스틱의 경우 아마존 프라임 계정을 활용하시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트위치 프라임을 통해 더 다양한 영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아직 한글 자막에 지원되는 영상 자체가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한글 지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설정을 더 건드려주시면 코디라는 앱을 통해 국내 OTT 서비스인 웨이브나 티빙도 사용할 수 있어서 시청할 수 있는 영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치가 다소 복잡하고 귀찮다는 점과 정식으로 지원되는 앱이 아니기에 UI나 앱의 사용성이 기본 앱에 비해 다소 불편한 편이고 만약 개발자분이 업데이트를 중단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끝판왕인 쉴드TV처럼 아주 고성능의 게임을 가동시키지는 못하지만 블루투스 사용이 가능한 게임패드 등을 페어링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고 레트로 아크라는 앱의 설치를 통해 고전 에뮤 게임 등을 설치해서 추억의 게임을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요 작은 놈을 단순히 작은 고추라고 무시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무시하지마. 그 외에도 아마존 앱스토어에는 파이어TV에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게임들도 있어서 심심할 때 시간을 때우기엔 제격일 듯 합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전송해서 보여주는 미러링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서 미러링 기능도 필요한 분들이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파이어 스틱 4K와 TV큐브는 같은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고 성능이 약간 개선된 제품인 것 같은데 49.99달러와 119.99달러 그러니까 거의 8만원 이상의 가격차라면 파이어TV큐브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요?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물론 성능이 개선됐다는 점이 가격차에 한몫을 보태긴 합니다만 파이어TV큐브와 스틱 4K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빌트인 스피커가 달려있다는 점인데요. 이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텔레비전의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아마존의 AI 어시스턴트인 알렉사를 호출해서 오늘의 날씨를 물어보고 알림을 설정하는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스피커 기능을 담당하는 아마존 에코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마존 생태계나 스마트홈 제품을 이용하는 분들이시면 스틱 4K와 아마존 에코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 없이 파이어TV큐브를 구매하시면 큐트한 사각큐브 모양으로 골저스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아마존 생태계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우리들이 사용 가능한 언어는 고작해야 영어나 일본어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은 가장 큰 치명타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TV를 보고 있을 때 이 큐브가 자꾸 TV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 호출 명령인 알렉사와 비슷한 발음이 들리면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TV와 연결할 HDMI 케이블조차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스틱 4K에서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유선 이더넷 연결 케이블이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HDMI 케이블이 기본 구성품이 아니라는 점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마존의 원가 절감? 그래도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스틱 4K의 경우는 내장 용량이 8기가에 불과하고 용량을 확장시키려면 따로 OTG 젠더가 있어야 하지만 TV 큐브의 경우에는 따로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어 이 포트에 마이크로 USB 허브만 꽂으시면 용량의 확장과 USB 제품의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언어의 장벽도 있고 다소 귀찮거나 어려운 점이 많아 굳이 비싼 돈을 들여 파이어 TV 큐브를 구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TV 큐브의 한국어 리뷰가 없어 호기심에 한번 구매해본 제품이지만 아무래도 리뷰가 없는 데에는 그만한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으 내 돈 스틱 4K를 3개 정도 살 수 있는 비싼 돈을 주고 굳이 국내에서 TV 큐브를 구매할 메리트는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파이어 하면 파이어 태블릿처럼 가성비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듯 파이어 스틱 4K가 49.99달러의 가격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머신으로서 가성비를 충분히 뽑아주기 때문에 휴대성과 가성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파이어 스틱 4K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마존이면 역시 가성비를 떠올리게 하는 제품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이씨 뭐